주기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겠소 그와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